라이트가 켜져있어 두번째라 조금 적응됐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뭔가 저번에 했을때는 오 언니 이거 조금만 더 딤해주면 안돼 라이트 하하하 안돼 뭔가 부끄러워 이거 꺼져? 이거 꺼져? 됐어 됐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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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오늘 저녁을 보고 오늘 저녁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저녁을 보냈어요 우리 모두가 저녁을 보냈어요 맞나요? 맞나요? 이거 뭔가 세워두고 할까? 너 어색하지? 아니 하나도 안어색해 이렇게 세워두고 하고싶어 어? 너무 어둡나? 헬로 띡띡띡띡 괜찮아 언니? 너무 안어두워 봐봐 응 괜찮은데? 갑자기? 갑자기 왔어 아 깜짝이야 밝게 보고 싶은 링크의 마음으로 바로 한건가? 뭐지? 켜 나 머리 괜찮은지 모르겠어 괜찮은데? 내가 실시간으로 언니 사진으로는 못 봐야돼 진짜? 이상하면 바로 말해줘 바로 말해줘 레츠 트라인 레츠 코멘트 근데 어렵다 왜냐면 천천히 올라와 되게 천천히 올라오는데 나도 당황스러워서 그때 놀라서 컸어 오늘 왜 속조래? 진짜 무서워 왜 이러지? 너무 무서워 오늘 해명을 하기 위해 라이브를 켰지 제가 해명할 부분은요 다자자자자자 여러분 저 다리를 다쳤어요 맞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여기 앉아줘 언니 같이 얘기해 어색해 사진 흘렸네 오늘 사진 흘렸네 오늘 사진 흘렸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요즘 뽀뽀 쉬면서 네 제가 요즘 쉬면서 운동을 좀 열심히 했어요 뭔가 여기 막 활발탄거지 내가 운동 적당히 할지 언니가 적당히 하라고 경고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운동관 저 나 이거 하고싶었어 뭐야 이게? 팔 뒤로나봐 죄송해요 언니 계속 얘기해 응 그래서 내가 이제 밤에 이제 낮에 필라테스를 끝내고 밤에 뭔가 아직 부족한거야 뭔가 땀을 흘리고 싶은거지 그래서 제가 집에 얼마 전에 러닝머신을 장만을 해서 뛰기 시작한거에요 이거 진짜 설명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뛰어요 제가 뛰어요 그리고 제가 뛰어요 제가 혼자서 혼자서 러닝머신을 그리고 이제 임대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한동안 목발과 깁스를 하고 있을거 같은데 걱정할건 없다고 말하고싶어서 라이브를 켰구요 많이 나은 상태입니다 많이 나은 상태입니다 지금 많이 나왔어요 지금 몇주 되서 많이 나았고 있고 컴백과는 전혀 무관할거니까 걱정을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매일 재화를 다니고 있고 네 네 그니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가 조금 림프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좋겠어요.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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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좀 잘 넘어져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잖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됐답니다.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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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없겠지? 잘 설명이 됐겠죠? 예. 저희는 지금 오늘 왜 스튜디오에 나와있나요? 오늘은. 로제씨 오늘 저희는 왜 스튜디오에 나와있나요? 저희 뮤비 비팅이에요. 블링크들을 위한 소식. 하트. 네 요즘 거의 저희 스튜디오에 매일 나와서 컴백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매일 나와요. 뭐지? 뭐지? 이거 매일 나와요. 예. 오오오오오. 뭔가 벨리가 이만큼 나온 것 같아. 이즈 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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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비 비팅 유유유유유. 예. 궁금하시죠?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데. 과연. 이번. 뮤비를. 이번 노래를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 하나. 진짜? 나 그 다음에... 리사가 뵙준. 나 너무. 난 뭔가... 음... 아... 뭐 안 하겠어. 나 못 하겠어. 만 이런거 잘 못해. 그래서 이런거 잘 못해. Yeah. Can you guys come to MOLTIV? Yes. I do want to. Somebody said, 안녕. What are you guys up to? Didn't I just tell them? 당신은 영어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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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are you so cute? Why are you so cute on me? I don't know. Thank you. Oh my god. Why are you so cute? I don't know. Me? I don't know. 처음에 했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막 빨리 끊었는데 한 번 켜놓으니까 I could talk for like hours. 아니야. 어려워. 그런가? 응. 아 근데 이쪽이 나 이쪽 얼굴인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이랬잖아.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막 닮았다고 했어요. 맞아. 그래서 자배라고 거짓말 치고. 사촌이야. 맞아. 우리 사촌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조용해. 우리 사촌이야. 응. is there anything you guys wanna think before I end my life? THE AST 이 제품인 테디오빠 스위치 데이크와 스물디 오늘 지금 날씨가 더 좋아서 오늘 날씨가 더 좋아서 오늘 날씨가 더 좋아서 오늘 날씨가 더 좋아서 오늘 날씨가 더 좋아서 저는 원래 비 안 좋아한데 오늘은 뭔가 왜? 블링큐가 생각났어 너무 많이 감동 근데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정말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이제 곧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아 저희는 여기 오기 전에 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스튜디오에선 저희끼리만 있어서 잠깐 이렇게 있는 거랍니다 everybody be safe and always wear a mask and wash your hands like 이렇게 and then 이렇게 and then like 이렇게 like there's different ways to like always wash your hands okay i'm probably gonna turn it off soon but i just hope i made you guys happy by turning this live on today and we'll see you guys very soon maybe i'll try turn it on again when lisa comes if she feels all right but yeah 계속 읽고 있어 hey healthy you to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r they say hand bye yeah they want to say oh my hand oh so beautiful hands it's actually really funny but it's not funny but i feel like i'm a kid again because i broke my ankle as a kid and yeah this is how i walk these days but it's getting better 많이 심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빨리 나와서 이렇게 다니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인내는 최대한 안 써야 한다고 해서 yes 조금 더 overly protective 하게 지키고 있답니다 봄 ironically 여튼 여러분 제 소식의 잘 전달했길 바라고요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까지 받아끝